일본이 저렇게 문무안 전쟁을 벌였던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이란 시민사회가 군부를 통제를 못한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요인이에요 그게 역사성이 있습니다 어떤 정도냐면 감정이란 게 군인인데 만주사변 혹시 아십니까? 만주 쳐들어가잖아요 일본 정부가 허락해 준 적이 없어요 만주 군부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만주 군부의 군벌 이 당시에 중국이란 나라는 군벌들이 다스릴 때고요 그 군벌 중에 제일 만주의 큰 군벌이 장장님입니다 요새 발음으로는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장 뭐예요? 장학량은 장장님의 아들 지가 일본 애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만주 군벌이 기차 타고 간 데다가 폭약을 설치해서 터뜨려 버려요 그리고 지네가 안 터뜨리고 다른 놈들이 터뜨린 것처럼 해갖고 전쟁 빌밀 삼아서 전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군부예요 그것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아 장쩌린이라고 그러는구나 저는 이제 발음이 다 모태똥 마오쩌똥 그러듯이 저는 장장님 시절이라 장쩌린이라고 그러네 아 참 아휴 스트레스받아 일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를 다 다르게 불렀어요 지금은 최진기를 최진기라고 부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걔네 발음으로 불렀어요 우리도 왜 다르게 불러주잖아요 걔네 발음으로 불렀었어요 우리도 걔네도 바뀐 거예요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수상도 죽이고요 군부가 걸데리는 나라예요 여러분 9대 타도 일으키고요 군부가 뭐 우리도 많이 해본 거라 익숙하긴 하지만 그 다음에 총리 26대 총리 27대 총리 28대 총리 25대 총리 29대 총리 20대 총리 30대 총리 다 군부가 암살해서 죽여요 걸데리죠 그냥 군부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된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일본이 메이주이신 하면서 천왕을 놔두죠 덴노의 문제가 나오는데 입헌군주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일본은 입헌군주제의 본질은 뭐예요 왕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일본은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왜? 번이 쇼군을 제끼고 황제에게 권력을 다시 대정 봉환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누구는 없는 거예요? 쇼군은 없죠 근데 일본은 어쨌든 누가 지금 최고의 지위에 있어요? 황제 천왕 그러니까 실질적인 정치 기구를 만들더라도 천왕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명분이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유사 입헌군주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굉장히 재밌겠지만 내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치를 하는데 내각을 황제가 어쨌든 임명을 하죠 덴노니까 이해 가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수상이 있는데 수상을 어쨌든 누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황제 수상이 모든 실권을 행사를 해요 근데 그걸 임명하는 건 누구예요? 황제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재판을 얘네들이 해요 독립적으로 근데 재판관은 또 어쨌든 누가 임명해요? 천왕 왜? 덴노니까 일본은 천왕이잖아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천왕 비판한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못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거는 뭐가 되느냐 군대의 통수권을 천왕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내각이 군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군 따로 내각 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웃기는 게 아까 구태타 보셨잖아요 구태타가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구태타에서 내각 다 조져요 근데 황제가 야 돌아가 그런 거예요 그럼 얘네가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 사용되는 거예요 아주 독특한 구조였죠 군을 통제 못한 거예요 군 통제가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estud then 좀 도망치고 司님은 유니떄이 오수님은 구분의 시각 다음 시간에 스스로 붙여서 주 на ная 후렴 이 생활 채널 주 천왕